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누나야, 나 못 나와! 미도 때문이야! 시안부를 선고받았다. 시안부를 선고받았다. 네 인생 자체가 불화지. 미도 언니, 정말이에요? 거짓말. 시안부? 주작은 못 참지. 부모나 자식이나 사기꾼 포스. 할로우 반 도망나니 별지사. 니 부모 사기친 돈이나 갚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받아들여진 것일까? 아니면 세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일까? 그 자리가 왜 내 자리야? 어머니, 뭐 하시려고요? 곰탕 끓이게. 제가 끓여드릴게요. 이상해. 왜 니 뱃속에서는 자꾸 애가 죽냐. 누가 이름을 불러주고 자리를 내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된다. 검사 결과 나왔나요? 혈액암입니다. 사기의 적어들었어요. 살려줘! 언니 도와줘! 언젠가 우리 아빠 손에 죽을 거라고.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그냥 죽을 거라고. 내가 지켜줄게. 아이웨기야 이겨라! 하아아아암! 하악! 하아아악! 하아아악! 하아아아앙! 하아아악! 하voll이 망한거지ibile! 하여행! 한 번도 자리를 갖지 못했고 사람이 되지 못했고 우리가 된 적 없던 존재들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되었다